이제 두번째 게임 진행할건데요 네! 네! 시작하기 전에 정답 먼저 열심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화팀 먼저 한번 연습해볼게요 정답을 알았다! 대화! 대화팀! 대화! 오케이 찬트! 대화 넣는 대화팀은? 대화 넣는 대화팀! 그렇죠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할거랍니다 그리고 콩팁은? 콩팡! 아까 콩팁 두호에서 콩! 콩! 오케이! 정답은 가수명과 제홍 순서요 2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저어! 대화한 문제 핑크칸다시서의 염티션 정답! 3번 5번 자 2번 무대에 나가겠습니다 배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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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랑이 아니라 배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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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잘 맞출 경우가 있었나봐 방금 보신거 아니죠? 배왕팀 배왕팀 2팀 해야해 배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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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럴로 배왕팀 난 몰라 배왕팀 한 번 더 대왕 아 대왕 맞아 대왕 맞아요? 핑크 판타지의 도 정답 판타지의 도 어디에요? 나는 발라부터 알았어 야 이 노래 좋다 노래 잘 못한다 노래 잘 못한다 노래 잘 못한다 안무책 하나 둘 셋 WX은 You are MAD 정답 WX은 You are MAD 으맛 1 왜 이렇게 해? 도망가자! 덤블렛! 동봉해! 이거 해야돼! 내 맞음이 진짜 잘한다 아, 문제? 안 들리라는 거 아니야? 리플릭스? 좀 더 느리게 대왕이! 대왕이! 김현장! 정답! 정답! 동놈의 손으로 동놈의 손으로 동놈의 손으로 동놈의 손으로 동놈의 손으로 다음, 멀리는 마 대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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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호흡 반복 확인 오! 인위의 하는자찬 정답 공연 아, 괜찮ć! 두강 선해 정답 원장님 갑자기 갑자기 여러분이 너무 잘 맞춰주셔서 마지막 문제 빠르다 빠르다 맞춰주신 거죠? 반갑습니다 대왕님 대왕님 핑크파트의 손부장은 손등 어려워 어려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게임을 마무리하는데요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많이 줄여졌어요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런 거 잔측에서 맞추면 맛있는 거 사주지 않았나? 이번 게임은 아하하하하 첫 번째 게임 첫 번째 게임 하나 둘 셋 대왕님 대왕님 다운이 대왕님 김식 발끼를 조금 올려줬어서 아 좀 올려줄게 자 굿대왕님 하나 둘 셋 다운이 대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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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준비를 하겠습니다. 1, 2, 3 1, 2, 3 1, 2, 3 정답 1, 2, 3 1, 2, 3 1, 2, 3 이번 문제는 너무 쉬워서 제 제안으로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정답 정답 1, 2, 3 1, 2, 3 2, 3 2, 3, 4 정답 정답 정답입니다. 1, 2, 3 1, 2, 3 1, 2, 3 1, 2, 3 정답 정답 1, 2, 3 1, 2, 3 1, 2, 3 자 이제 1등진부터 의상의 번호를 볼 텐데요 두 분이시잖아요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번호를 볼지를 강남하게 잡지 펼치기로 하겠습니다 الق 상대는 어떤 점을 하는지 사진들에게 as can 사람이 많으면 초심는 Major 자 그만 hears 주님 보여주세요 둘 셋 주님 아 맞아.. 아쉽네요 굳이 1등을 안 하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빨리 막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예요 약간 뒤쪽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ch 제일 많이 난다 다 설명했어요 제가 어디서 빼네요 아 이게 먼저 붙여서 볼게 아닌데요 자 그럼 1번 가겠습니다 찬이 7번 찬이가 1번 찬이가 7번 뭐야 1번 받는거야 이제 끊어보지 마세요 2번 찍으려고 할게요 2번 찍으려고 할게요 오무카부터 1번 3명 눈코임이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명을 쳐야 될까 왜 이렇게 10명을 다 2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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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그냥 기다리고 하나 둘 셀 샤워 뭐가 있어요? 악의 브롱탑으로 보내고 하나가 틀렸을 때 악의 브롱탑으로 악의 브롱탑으로 이거 되게 무책하다 이거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한 번도 3명 그대로 나와 벙커가 빨리 벙커가 벙커가 아이구 너무 날 것 같아 그럼 저희는 옷을 다 입고 하나 둘 셋 예 2019년까지 이번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시각 세계였습니다. 대신 신혁이 4번 주인공 시야 5번 4번이 누군가 3번을 욕망이 안 들렸는데? 서울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